아빠 지금 어디 가는거지? 친구 만나요 아 아빠 친구 만나면 안가지 일하러 그치? 일하러 갔다올게 어머나 간다 응 바이 네 오케이 지금 녹화 들어간거에요 그러면? 고속도로 들어가면은 제가 준비한 게임 하겠습니다 아 달거야? 와일드 리프트 넌 그럼 회사꾼 게임 말고요 진짜 리얼 게임 생일시간에 청소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하하 아 지금 뭐하세요? 고객님 이제 사람 만들어 줘야지 응? 이렇게 쌀아이치 칠잎살 넣어 응 대신에 뒤에는 약간 플랫하게 쇼트한 느낌으로 쇼트한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야 이거 청소 끝나고 할 말 있다 네 야 그거 무슨 맛이냐?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아 좋다 아 아 좋았어 아 맘에 들어 좋았다잖아요 빨리 아 좋았어 아 아 이렇게 이런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쇼트한 느낌 lavish imperial Que to the root 느낌 나왔기 때문에 뒤에를 최대한 소프하게 하고 옆에 사이드는 볼륨감 빵빵하게 가지고 아주 그냥 기깔나게 아주 그냥 위, 아래, 위, 아래 어 약간 이렇게 자 EXI 쉬었다 가실게요 바로 쳐줘 쉬었다 가실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번 달 마지막이거든 다음 주 월요일이 이번 달 딱 마지막이야 지금 우리가 딱 이틀 남았네 이번 달이 이럴 때일수록 또 처지니까 뭔가 본인 스스로한테 그런 동기부여 좀 잡고 뭐 아무튼 이번 달은 거의 가게 어떤 전체적인 매출에 타격이 매우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 수 있을지 요즘 같은 시국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다음주 월요일인데 다음주까지 만약에 지켜보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은 뭐 미루던가 하고 그냥 만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가고 7일날 식구들 다 같이 가는건 좀 에바겠죠? 어디? 어디를 월요일날? 에바지 어 기차는 자료자 내고 어 숙소 엠빵 치고 그리고 박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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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이 되시고 갑자기? 어차피 7일날 군부여도 박값은 원장님이 되니까 갈까? 광주? 다 같이? 다 같이 가면 저희 쪽 저는 다 같이 가면 저희 쪽으로 일요일날? 그러면 교육대도 딱 일렬로 쭉 서갖고 자기소개하고 어 자기소개하고 그냥 좋잖아 좋아하네 이렇게 보셨나 상상했어 설레했어 이 새끼 애꾼에 찾아가서 그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좋아하더라고 맞아 고누형 가면은 이쁜사람 옆에만 계속 뜯고 무슨 소리야 와 이것도 편집경이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가자 어? 좋아요 일당 챙겨줄 필요도 없어 차라리 그 일당으로 내가 더 맛있는거 사줄게 그러면 되잖아 원장님도 교육하시고 이제 나머지 이제 볼 때 아 나 교육 안 할거야 너네들이 나는 뒤로 빠질게 아 거기 거기 그 프로필에 원장님도 밖에 안 나와 안녕하세요 야 내꺼 패드라 쓰면 되잖아 니가 야 양복도 샀잖아 광주는 진짜 아무 식당 들어가도 8천에 20가지가 나와 20가지요? 그건 아니고 아무 식당까지 한 12가지 하하하하 말이 없다면 계속 졸이네 하하하하 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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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2.0도 됐어요 이걸로 이걸로 보통 이제 우리가 컷드라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비장감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템플에서부터 이 브랜나루 끝이랑 같이 가발이 비정상적으로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게 쉬워요 요거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쭉 갈 거예요 느낌은 너무 좋은데 지저분하게 그래서 자기는 사이드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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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오늘 컨셉이 프랑스 같은데 아 그래? 응 너 어디서 하냐? 어디서? 롱 롱 롱 롱 롱 롱 뭐 나왔어? 롱 롱 서울에서 뭐 일이 있었어? 응 근데 늦었어? 롱 차가 엄청 막힐 거야 어? 차가 막히는 거 알았으면 일찌일찌 다녀야지 롱 롱 롱 야 그거 안 할 거지? 그 옆에 이제 면도 면도는 안 할 거지? 면도 전까지 갈 거지? 봐봐 아 좋다 아 좋네 어 좋았어 끝 잘하네 야 요즘에 GD는 뭐 하냐? 어? GD 앨범 준비하자 아 그래? 어제 탐 만났거든 어디서? 어? 편리점에서 편리점에서 어디 편리점에서? 시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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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옆에 어? 어? T.O.P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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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지네? 여자가지? 어? 잘 팔리던데? 어? 잘 팔리던데? 어? 어? 아니지 아 그럼 레슨 이겼더라고 아 맞아 아 맞아 레슨 이겼더라고 아 맞아 아 맞아 왜 세란 말해 야 요즘에 누가 잘라줘? 요즘 다 셀프야 바꼈지? 어 음식점 가도 다 셀프인데 너무 하이패션이래요? 너무 하이패션이라고? 컷 하는 거 다 찍으려고? 왜? 컷 하는 거 다 찍으려고? 아니 아니 이제 끊을래 개꿀띠? 이렇게 아 나 이제 집중한다 자 집중 뭐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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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값 아 나이스 깔끔? 아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써렌 상대방에 항복했어 아 진짜? 아 이거 클래스 차이를 이길 수 없다 738 또 3일화로 또 찢어버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는 그렇게 앞으로 열 시간을 왔다 아 좋았어 아 좀 부었네 여보세요 그렇게 없소 약간 뷰티방송 어우 너무 붉은데 나 지금 뷰티방송하고 있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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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가고 있네 지금 숫자가 가고 있네 오 좋네 오 좋네 유하 쓰라 응 atar 오오 개쩨 어 나한테 맞춰야지 어